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로 밤하늘의 오로라 풍경을 표현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도화지는 검정, 보라, 남색 등 어두운 색은 어떤 것든 괜찮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이 위에 연필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오로라 표현이 주제이기 때문에 하늘을 넓게 정해주고요. 나무 위치도 대략적으로 그려줘요. 다양한 오로라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구도를 골라서 오로라의 흐름을 어떻게 할지도 나타냅니다. 호수에 비친 오로라도 그려줍니다. 이제 오로라의 흐름 위에 다양한 색을 입혀줘요. 배경이 밤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으로 오로라를 표현해야 눈에 잘 띄어요. 색의 순서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사색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럽답니다. 지면에 닿은 오로라는 연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파스텔을 눕혀서 칠했어요. 오로라 표현을 주기 위해 손가락을 위쪽으로 밀며 파스텔을 번지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스케치 선의 아래쪽에 번진 파스텔을 지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스텔 색이 위쪽으로만 이렇게 번지게 해야해요. 손가락을 아래를 향한다거나 좌우로 비비지 않고 위쪽으로 일관되게 합니다. 파스텔은 지우개로 잘 지워져서 수정하기 쉬우니 지저분하거나 삐져나간 부분은 바로 고쳐줘요. 이렇게 다양한 색의 화려한 오로라가 그려졌어요. 이제 검정색 포스터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땅과 나무의 실루엣을 잡아줄거에요. 저는 둥근 붓을 준비했고요. 납작붓도 좋습니다. 땅 위에 나무 기둥을 그려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큰 가지를 그린 후 붓 끝으로 콕콕 찍어서 잎사귀를 표현합니다. 전에 올린 나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쉬우실거에요. 땅이 매끈하지 않게 다양한 굴곡을 주었어요.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진 않았지만 텐트도 그리고 사람들도 있답니다. 땅과 호수를 구분하기 위해 하얀 파스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물에 비치는 표현을 해줄거에요. 상하 대칭이 되게 오로라와 나무의 색과 모양에 맞춰서 파스텔로 그려줍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오로라의 밝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밤하늘에 검정색 파스텔을 살짝 추가했어요. 밝음은 어두움과 만나면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죠. 손으로 살짝씩 비벼주고요. 오로라가 물에 비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조금씩 추가하여 비벼줍니다. 마무리로 흰색 포스터 물감을 통통 튀겨 벼를 뿌려주었습니다. 흰색 방울이 크게 튄 곳은 손으로 살짝 터치하여 별똥별도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파스텔로 간단하면서도 멋진 풍경을 그려보았는데요. 오로라의 모양과 색을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해볼 수 있고 또 오로라 풍경 아래의 실루엣에도 이야기를 넣어 더욱 재미있게 꾸며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